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국 소아과 닥터 대비청입니다 오늘은 고한의 건강에 대해서 건강한 고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남자냐 여자냐 또는 남자라면 고한이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처음 태어났을 때 관심사입니다 건강한 고한이 있습니다 이 고한의 기능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거기에는 홀몬을 생성해서 남성답게 합니다 그래서 키를 남자가 여자보다 대충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큰데요 남자가 더 크게 하는 것은 남성 호몬에 많이 작용을 합니다 물론 성장 호몬인 남자와 여자와 같이 키가 크게 하지만 그중에 남성 호몬 테스토스토론이 바로 이 고한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남성들이 평균적으로 여자들보다 키가 더 큽니다 그리고 음성이 남자들이 음성이 여자들보다 낮죠 이 음성을 낮게 하고 굵게 부드럽게 남성답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고한에서 만들어지는 이 테스토스토론이라는 남성 호몬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이 성욕이라든지 또는 일을 하는 데 의욕 이런 것도 이 호몬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호몬 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은 이 고한에서 정자를 생성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이 씨가 되는 정자 여자들은 난자를 생성하고 난소에서 난자를 생성하고 남자들은 이 고한에서 정자를 생성해서 이 생식 기능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 태어났을 때 한쪽이 고한이 있고 한쪽은 고한이 없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는 양쪽 고한이 다 없는 그런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고추는 있는데 고한이 안 잡힌다는 거죠 이것을 잠복고한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크립토르키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잠복고한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태어났을 때 의사들이 다 소아과 의사들이 체크를 합니다 고한이 양쪽이 다 잡혀지는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잠복고한은 만져지지가 않습니다 한쪽이나 양쪽이 다 고한이 만지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주로 어떤 아이들이 많냐 하면 미숙아들이 이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원래 이 고한이란 것이 이 신장 있는 그 부위에 있다가 이것이 성장하면서 서서히 내려와서 마침내 이 고추 밑으로 이것이 고한이 정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대개 이제 임신 한 20주 이상 그렇게 되면서 내려오는데 이 미숙아들은 30주나 이렇게 된 미숙아들 또는 25주되는 미숙아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미숙아일수록 이 고한이 미처 내려오지 못하고 복광에 그대로 남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숙아들은 특별히 이것을 이런 잠복고한이 있는지 잘 관찰을 해봐야 됩니다 혹시 의사가 그것을 미처 모르면 어른들이 부모들이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손자의 고한을 만져봐주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이상이 조금 미심쩍으면 이제 의사하고 같이 진찰을 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숙아 외에도 만약에 산모가 임신 중에 술을 많이 마시면 이 잠복고한이 생길 확률이 3배나 더 높다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이 산모가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들은 이 보통 사람에 비해서 잠복고한이 3배가 더 많답니다 그 외에 이제 물론 이 염색체 이상으로 다운 신드롬이라든지 다운정후군, 뉴한증후군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염색체 이상이 있어도 이 고한이 제대로 내려오지 못합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잠복고한은 이 정자 생성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 만들었는데요 이 고한이 복광에 있을 때는 온도가 약 37도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밑에 내려왔을 때는 약 한 섭시로 한 28도 정도 유지하는데요 이것이 온도가 너무 높으면 정자 생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정자 생성이 하더라도 부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술해야 되는데 어떻게 수술을 하느냐 하면 수술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가 좋으냐 하면 처음 6개월 전에 발견해서 6개월 때까지 저절로 내려오지 않으면 그때 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때로는 6개월 지나서 늦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소가인 경우에 늦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이 될수록 빨리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늦어도 18개월 되기 전에는 1위 잠복고한 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18개월 지난 아이들은 통계적으로 봐서 불임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술 후에도 불임증이 약 6%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하지 않으면 불임증이 더욱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대신 대로 조기에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수술을 하지 않으면 치료를 거부해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불임증이 약 90%나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고한이 복강에 있을 때 올해 있으면 이것이 고한암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한쪽에 고한이 내려왔지만 한쪽에 고한이 없으면 양쪽 다 보통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 38% 정도는 양쪽 다 수술을 하게 됩니다 한쪽은 내려왔지만 그것이 다시 또 올라갈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홀몬이나 이런 치료를 할 수도 있는데요 HCG라는 그런 홀몬을 써서 가끔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만 확실한 치료는 이런 수술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한이 아주 응급적인 질환이 있는데요 이 톨즈노버 테스티스라고 해서 고한이 꼬이는 겁니다 고한이 물론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장치가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약해서 고한이 돌아가다가 몇 번 꼬이고 나면 그것이 혈액순환이 되지 않고 그래서 거기가 붓고 통증이 생기고 현기증이 날 수도 있고 구토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피가 썩게 나오는 정액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증이 있으면 소아과이사나 빈혈과이사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주체가 연락이 안 되면 응급실로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촉진을 해서 그 부위가 꼬였는지 이런 것을 만져보고 또 의식이 움직였을 때 아픈지 이런 것을 봐서 이 공 안에 무슨 덩어리가 있는지 이런 것을 만져봐서 우선 촉진으로 거의 진단이 됩니다 물론 소변으로 검사할 수도 있고 초음파 검사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이 아주 수술로 치료 빨리 해야 될 만큼 응급병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는 것을 올케도팩스라고 하는데 12시간 이내에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생겨서 만약에 12시간 이상 지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고안을 살릴 수가 없이 고안 절제 수술이 필요합니다 거의 한 75%가 12시간 지나면 75%가 고안 절제 수술을 해야 되고요 또 이렇게 고안이 꼬여서 있는 그런 사람들은 남성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앤티스편 앤티바디가 생겨가지고 항체가 생겨서 스편에 대한 항체가 생겨서 불임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정자 수가 적고요 운동성이 약합니다 정자가 활발하게 헤엄쳐 가야지 이 난자와 결합할 수가 있는데 임신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정자 수나 운동성이 떨어지면 이런 불임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안이 아플 때는 빨리 주치의와 연락을 해보고 안 되면 응급실로 빨리 가서 이것이 수술할 병인지 아닌지 빨리 진출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고안 암이라는 것이 고안에도 암이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 미국 내에서 1년에 약 2000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이 많아서 생기는 것보다도 중년에 20세 내지 40세에 아주 많이 생겨요 고안 암의 정세는 뭔가 만져지는 몽어리가 만져지는 것과 또는 허리가 아픈 요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거기서 나온 홀몬 때문에 유방이 여성같이 유방이 커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이 이유 없이 커지면 간이 나쁘든지 또는 고안 암이 있는지 이런 것을 진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는 수술이 가장 좋고요 또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방사선술과 이 케모테라피를 하게 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우리가 치료를 성공하는율이 거의 95% 내지 99%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치료가 늦어지면 이렇게 1년에 2천명씩 고안 암 때문에 사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고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황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세를 한 것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황관이 아니고도 거세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성악가들이 노래를 높은 음을 내는 것이 소원인데 이 낭정홀몬 때문에 높은 음을 낼 수가 없다면 이 고안을 잘라서라도 거세를 해서라도 이 높은 소리를 내고 싶은 그런 성악가들이 있습니다 이 카운터테라는 사람들 중에 또는 옛날에는 이 성악가들이 다 이 소년 합창단 밖에 없었어요 여자들은 합창단에 끼워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목소리가 자꾸 낮아지고 이제 남성홀몬이 되면서 소년 합창단에서 쫓겨나니까 거기에 미련이 있어서 이 거세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전환을 하기 위해서 고안을 떼내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고안을 떼내면 이제 남성홀몬을 대신 또 보충을 하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고안을 떼내면 우리가 이제 남성홀몬을 보충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조고한도 수술을 합니다 1년에 약 한 천 케이스 정도 있는데요 1939년부터 시작했어요 이 고안암이라든지 백혈병을 치료하다가 고안을 떼내는 그런 수술 또는 외상으로 고안을 완전히 다쳤을 때 고안을 떼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또는 아까 같이 고안이 이렇게 꼬여서 톨저너블 테스트컬 수술이 지연되어서 이렇게 떼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인조고한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인조고한을 할까 이렇게 참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인조고한을 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심리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여자들도 유방이 없으면 여자답지가 못하죠 고한도 없는 사람은 그것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한가 봐요 또 미용상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유방 절제 후에 거기다 생리식염수나 실리콘을 이렇게 하는데 고한에도 이런 생리식염수와 실리콘을 이용해서 인조고한을 만든다는 것이죠 웃기는 이야기는 또 개도 이렇게 거세를 해놓고 인조고한을 하는 그런 동물 애호가들도 있습니다 자 문제점은 이제 이런 인조고한이 자가 면역을 일으키고 관절염을 일으키며 또는 감염이나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것이 복강으로 흘러들어가서 문제점이 될 수가 있고 암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성격에도 보면 유명한 다니엘 선자 다니엘이 바로 황간이었습니다 이 공한을 거세당한 황간이었어요 왕족이었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날날의 소망을 두고 아주 참 보통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그런 예언가가 되었죠 공한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더 큰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한이 있다는 것이 늘 감사하고 축복인 줄 아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과 정성으로 진료하는 정인국 소아과는 37-28 8센스 블레바드에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718-961-1600입니다 문의 전화 문의 전화 transkwis 문의 전화 문의 전화 phosph brushing 문의 전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